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주말의 명화라는 그 프로그램을 떠올리게 하는 정말 추억의 시간이 되는데요. 자, 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4부 영화마 정치 코너입니다. 오늘은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네. 젊으시니까 주말의 명화 잘 모르시겠네요. 아닙니다. 저도 주말의 명화 봤던 그런 세대래서. 진짜로요? 네. 시그널 나올 때. 주로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요새 나이를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방송에서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1974년생이에요. 그런데 74년생인데 주말의 명화를 보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 초등학교로 가지만 공연하게 되고. 지금 다 놀래 보세요. 우리 제작진이. 74년생이라고 그러시니까. 네. 그래서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그러시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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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말의 명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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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사람들이 그게 일주일 내내 이번 주에는 뭐 하나 기다리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고전 영화도 굉장히 많이 상영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극장에 가기도 쉽고 또 OTT가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본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워낙에 영화를 본다는 것이 또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제 그런 시간들 많이 기다렸죠.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얘기해 볼까요? 네. 두 편의 영화를 이제 골랐는데요. 네. 네. 한 편은 굿모닝 프레지던트. 아, 굿모닝 프레지던트. 네. 장재인 감독이 이제 만든 작품이고. 네. 네. 또 한 편은 그때 그 사람들. 네. 굿모닝 프레지던트가 이게 저기 저분 나오시는 거죠? 네. 네. 이순재 배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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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두심 배우. 장동건 배우 이렇게 나왔던 작품이고. 뭐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럼 간단하게. 굿모닝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입성한 대통령들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이 세 명의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해서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이순재 배우가 보여준 작품 그 대통령 역할은 좀 나이가 많고 보수적인 대통령인 거죠. 그리고 장동건 배우가 맡은 대통령은 젊고 싱글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고두심 배우가 맡은 대통령 역할은 이제 여성 대통령이 맡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까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정치를 배경으로 있긴 한데 청와대가 배경이긴 한데 과연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역할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러니까 가령 이순재 배우가 연기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로또에 당첨이 돼요. 그 돈이 2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보여주고. 또 고두심 배우가 연기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편이 워낙에 큰일을 하지는 못하고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괜한 일로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이 남편을 버려야 될지 아니면 사랑을 택해야 될지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배경이긴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이런 생활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굿모닝 프레지던트였던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정치는 저는 철저한 권력적 현상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은 좋은 권력 나쁜 권력.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권력을 잘 쓸 거고 저 사람은 나빠 보이니까 권력은 나쁠 것이다. 저 사람은 휘두르면 저는 이건 반대합니다. 맞아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권력 자체는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좀 정하는 게 이렇게 막 인간적인 면을 막 보여주고 이르다 보면 사람들이 그 권력의 속성을 잊어먹고 아유 저 사람 저 아주 저런 사람 대통령은 좋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두 편의 영화를 고른 그 기준이 바로 뭐였냐면 흔히 이제 이런 영화들을 두고 정치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 영화라고 했을 때 그 정치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이냐. 가령 제가 지금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굿모닝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정치 영화이지만 정치가 배경인 영화예요. 거기에 이제 감독이 만들 때 창작자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태도가 반영돼 있지는 않아요.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하고 다를 바 없다. 이 사람도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 정치가 배경이지만 실은 정치가 없는 그런 작품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수봉 씨 노래 저거죠? 맞아요. 그렇죠. 심수봉 씨가 우리 학교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로 김윤아 배우가 연기를 하기도 했고 하지만 실제 이름으로 등장하지는 않았죠. 이게 뭐냐 하면 12.6 대통령 시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디테일하게 이 팩트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감독 같은 경우가 그 시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블랙 코미디의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이 시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었으니까 굉장히 무섭게 생각기도 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감독 같은 경우는 이걸 코미디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건에 대한 감독의 입장 그리고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정치 영화이고 또 정치적인 영화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그 당시에 2004년에 개봉을 했을 때 개봉 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한 사람들이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치 영화라고 할 때 그 정치 영화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굿모닝 프레지던트와 그때 그 사람들은 모두 정치 영화이긴 하지만 과연 그렇다면 이 두 영화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두 영화를 골랐던 거죠. 저도 사실 이 정치 영화 정치 관련 영화예요. 이게 저는 사실 제일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정치 관련 영화에서 예를 들면 그 영화를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만드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권력 간에 있어서의 싸움이 확률이 높아요. 모든 정치적 현상으로. 그런데 뺏으려는 측과 뺏기지 않으려는 측의 싸움인데 마치 예를 들면 권력을 지키려는 측을 절대적 선으로 묘사한다거나 혹은 권력을 뺏으려는 측을 절대적 선으로 묘사한다거나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 정치 상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다룬 작품도 그렇지만 모든 인간. 만약에 저를 예를 든다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타인이 봤을 때는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착해 보이세요? 네. 보이는 거예요. 착해 보이지만 또 누군가에겐 그러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과 악이 있기 마련이고 대부분은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정치 영화 중에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암살을 시도했던 인물이나 암살 당했던 인물이나 이게 누가 나쁘고 누구는 옳고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게 과연 정치 영화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살해 사건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장본인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드는 창작자는 거기서 어떤 태도를 취하거나 입장을 취해가지고 자신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논란이 생길 때는 그걸 가지고 우리 사회가 토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성공한 영화다. 물론 그 상영금지 가처분 때문에 몇 분 정도가 영화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 삭제된 부분은 왜 삭제가 됐나요? 네.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망생을. 이게 몇 년도. 2004년도에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인물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상영금지를 해달라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달라라는 방식으로 일종의 절충이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영화가 개봉한 후에 많은 이제 사회적인 논란과 또 토론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굿모닝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사람들보다는 관객이 훨씬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은 100만이 좀 안 되는 관객들이었고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200만 넘는 거의 300만 가까운 관객들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관객들은 이 극장에서 무엇을 원하냐. 보통 이제 저희는 좋은 영화라고 할 때 지금 고른 두 작품을 그냥 두 작품으로 상대적인 평가를 내리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훨씬 뛰어난 영화다라고 하지만 대중들, 관객들은 또 다른 거죠. 보는 입장에서는. 극장에 가서 나는 골치 아픈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이렇게 흥행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굿모닝 프레지던트. 굿모닝 프레지던트. 그 영화는 대통령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영화평론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독 대박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어로 나오는 영화 찍으면 우리나라에서 찍거나 우리나라 와가지고 인사하고 배우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이 뭐냐면 선과 악의 뚜렷한 부분. 그리고 선과 악의 대결 구도에서. 그러니까 굿모닝 프레지던트라는 영화도 착한 사람들 나오니까 부담 없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영화들. 그러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들을 보게 되면 보통 그런 이분법 구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관객들이 최근에는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거를 극장에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기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쁜 짓만 하고.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즐길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현실 사회에서도 뭔가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빌런이라는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연 그래요. 사람에게 빌런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악한 면도 있지만 선한 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잖아요. 물론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저와 다르죠. 그렇죠. 그런 거 좀 다르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화가 주는 악영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물을 다룰 때 선과 악의 어떤 하나의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방식을 취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냐 바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복잡한 것이라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영화라는 게 저는 영화를 보는 거는 사실은 사람들은 그냥 본다고 보지만 자신이 자라온 문화 속에서 영화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미국에서 아주 잘 듣던 악물간 뷰티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잘 듣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폭망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나라의 특성이 저는 좀 있다.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정치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영화를 좀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현역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같이 판단하는 작품들이 등장을 한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이거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돼. 상영 못하게 해야 되라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더 무게를 두고 가령 올리버스톤 감독의 JFK 같은 영화. JFK를 누가 암살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알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공론화된 건 아니지만 이 영화를 만들어 올리버스톤 같은 경우는 군수사업에서 일부러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영화에서 자기 입장을 드러내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감독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군수사람 입장에서 그거 잘못됐다. 상영 금지해라. 라는 얘기는 하지는 않잖아요. 일단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영화를 두고 이야기를 해보자.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된 걸 짚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으면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과연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 감독이 이 창작자들이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들이 온전하게 이 사회에서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영화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반영되기 마련이겠죠. 참고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올리버스톤 다 아실 텐데 여러분 플랫툰이라는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올리버스톤의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고 올리버스톤 영화를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게 마치 논문 쓰는 것 같아요. 올리버스톤 영화를 보면 기승전결이 확실합니다. 앞에 해설까지 해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하지만 올리버스톤이 제 기억으로는 월남전 참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월 4일생이라는 단련한 영화를 만들기도 했고 반전 영화 중에 하나죠. 또 한국 영화 팬들에게는 올리버스톤이 또 한국의 서방이잖아요. 아내가 한국인. 그래서 한국에도 굉장히 자주 오기도 하고 부산영화제도 한 5년 전인가 참석을 해가지고 또 한국 관객들과 만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오늘 저는 올리버스톤 얘기를 하러 나온 건 아니지만. 아니요. 괜찮죠. 하지만 그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 누릴 수 있고 자유로워질 때 훨씬 더 많은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영화를 볼 때는 모든 영화 속에는 정치적 함위를 뽑아낼 수 있다. 심지어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뽑아낼 수 있다.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애니메이션이 1번 애니메인데 폭풍을 치는 밤에라는 그거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폭풍을 치는 밤에라는 게 양하고 늑대하고요. 막 폭풍을 해가지고 어떤 오두막에 같이 양하고 늑대하고 피해 가요. 그런데 그 오두막이 비도 오죠. 깜깜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이 늑대 혹은 상대방이 양이질 몰라요. 그래서 둘이 막 밤새 얘기하다 둘이 친해집니다. 그런데 아침이 딱 되니까 이 친구가 늑대고 얘가 양이에요. 그런데 둘이 막 밤새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거 빚 그치고 나가면 언제 어디서 만나자. 결국 그 애니메이션의 끝은 뭐냐 하면 둘이 만나기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깜깜할 때 상대가 늑대 상대가 양인지 모를 때. 모를 때. 그리고 알고 됐을 때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인간의 편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편견도 정체에서 중요한 요소니까 이런 걸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런 게 사실 진짜 영화의 묘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영화는 저는 이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영화를 해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 예로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그 애니메이션 중에 좋아하는 작품이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백인 할아버지가 집에 풍선을 달고 여행하는데 거기에 아시아계의 꼬마 아이가 나오잖아요. 모험담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미국을 이끌어왔던 건 백인들 남성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미국에도 아시아계에도 많고 굉장히 다인종인데 아시아의 어린아이가 이제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그런 인물이 되기 때문에 백인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잘 보살펴서 성장을 시켜서 앞으로의 미국은 이렇게 어울려서 다인종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집을 풍선을 매달아서 세계 여행을 하다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집이라는 건 그동안 미국을 상징했던 그런 상징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영화는 읽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소개하는 굿모닝 프레지던트가 그때 그 사람들 봤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제목에서부터 이미 그때 그 사람들인데 극중에 실제 인물들의 이름을 실제로 많이 노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서울에 보니까 전두광이라고 그러고 그런다며요. 맞아요. 그런 방식도 있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좋은 영화인 거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얘기하면 남산의 부장들하고 또 비교가 많이 돼요. 그런데 그건 좀 음산한 영화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그 사람들은 감독이 굉장히 그런 사건을 두고 코믹한 방식을 취하면서 굉장히 지금 일종의 인간 공상들이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한심하고 좀 우스꽝스러웠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남산의 부장들은 그 사건을 가지고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지금 음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음모를 꾸밀 때는 어두운 장소에서 어둡게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는 미국에 가서 극중에 이병헌이 미국 정부와 만나서 얘기할 때는 트렌치코트를 입고 중변모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첩보 영화를 볼 때 가장 생각하기 쉬운 그런 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007. 맞아요. 그러니까 남산의 부장들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배경은 정치지만 정치적인 입장이나 태도 창작자의 태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는 멋있게 스타일리시하게 어떤 첩보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좀 적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영화에서는 진짜 진수는 뭐냐 하면 감독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관객이 해석할 수 있는 그게 또 영화의 묘미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감독들이 질문 받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감독들은 본인이 생각한 주제는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거를 감독이 말하는 순간 관객들은 다 거기에만 프레임을 딱 골라가지고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는 끝나고 난 후 극장 밖으로 나갔을 때 시작한다 라는 얘기는. 멋있는 얘기인데. 네.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를 극장에서만 본 채로 두지 말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가져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진짜 멋진 얘기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준비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아니 진짜 그건 그대로 문장이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나뭉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